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요? 네 친구들 다 불러와 친구들 다 불러와 분명히 뭐가 있었단 말이야 공포방송 넘버만 지금은 또 마시자 자 가자 자 신속히 도망하라 follow follow me 갑시다 여러분들 왜 이게 떨어져있지? 뭐야 이거? 누구 왔다갔어? 감착이야 뭐야? 뭐야? 잠깐만 빨리 오세요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아직은 조용히 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누구 있어? 우유 뭐지?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여기 아니야 소리가 어디서 나온거야 2층? 내가 잘못 알았나? 2층에 한 번 가보자 2층에 한 번 가보자 자 2층에 있어 2층에 한 번 가보자 올라가도 되고있어 소리.. 뭐가 흔드는 소리? 뭐지 이거? 캔 같은 거 흔드는 소리 낙하 흔드는 소리 그런 느낌이 낙하통 안에 있는 거 고수로 소리 캔 같은 거 그런 거 맞아 쇠통으로 된 거 깡통 같은 거 이들아 저거 집사2장 바람이 흔들리는 거 없는데..? 창문도 사사채있고.. 창문도 사사채있고.. 창문도 사사채있고.. 뭐가 온거 같은데..? 뭐가 온거 같은데..? 잠깐만.. 창문도 사사채있고.. 뭐야..? 집중! 올라가도 마요.. 아니면 뭐요..? 우리 알지 않았어.. 우리 알지 않았어.. 창문도 사사채있고.. 창문도 사사채있고.. 창문도 사사채있고.. 있다.. 차다.. 차다..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집사님 우리 알지라.. 우리 알지라.. 할머니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 조금만 가키라.. 조금만 가키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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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때 그 여학생 아니야? 너 그때 그 여학생 아니야? 너 우리 알잖아 너.. 정성이야.. 뭐야..? 잠깐 있어봐 잠깐만 가지마 봐 가지마 봐 가지마 봐 얘기좀 하게 얘기좀 하게 누구요? 처음 보는 분..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요? 우리..모르지라우 우리..모르지라우 말이 좀.. 말을 좀.. 표시 한번 해보시오 잘 안들려 잘 안들려 아니 뭘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잘 안들려 잠깐만 얼굴 한번 볼 수 있을까라구? 잠깐만 이리와 조금만 더 크게 그러지마라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싫은데? 싫은데?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 화내지 마시오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 조금만 더 가까이 갈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내꺼라고 뭘? 내꺼라구 여기가 왜? 여기에 내 친구들이 더 있다고? 와우 잠깐 어? 여기에 내 친구들이 더 있다고? 여기에 내 친구들이 더 있다 내 친구들이 덜 있다 집중! 오지게 집중 오지게 집중 눈 깜빡이지마 집중 오지게 집중 네 친구들 다 불낙고 와 친구들 다 불낙고 와 다 불낙고 와 친구들 자신 있으면 불낙고 와 불낙고 와 다 얘기해 보자 얘기해 보자 이걸로 아이돌 나 있었어 이끌어 저뼈 나를 ował 여탈 그 한 명 또 집중 싸우는 지금 근처에 있어 근처에 있어 지금? 지금 근처에 있어 지금 근처에 있다 있어 집중해 여기에 있었나? 여기 있을만한 이유가 없는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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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분명히 뭐가 있었단 말이야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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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정신 놓지마 님 정신이 너무 많은데 따라가지마 뭐야 너 거... 오케이 영광 함부로 쓰신 거 못 알아볼 수 있지 않아? 응 응 응 응 응 우린 저 배운 사람이라 영원에서 대신을 치신 걸 못 볼 수도 있지 않아 응 영원에서 보러 왔으면 예 알겠습니다 왜이놈이 집사2장은 견뎌기야 집사2장은 잘못했어 집사2장은 정의 차례야 집사2장은 심오한 것 같아 집사2장은 아닙니다 집사2장 얘기해봐 집사2장은 욕하지마 집사2장은 욕하지마 집사2장은 뭐지? 집사2장은 뭐지? 집사2장은 욕하지마 집사2장은 누구야? 집사2장은 뭐야? 집사2장은 아프겠다 집사2장은 지금 얘기를 하자는거 말하려는거에요 집사2장은 이전에 왔을때 집사2장은 아닌거 같고 집사2장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봤겠어 집사2장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봤겠어 집사2장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봤겠어 집사1장은? 집사2장은 왜나? 집사2장은Fin치 집사2장은 어떻게 된다면 gere한지 감사함에 좋고 진짜 우연치 않게도.. 너무나 적막해 지금.. 오..